지금부터 한가지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명령어를 내렸을 때 제니가 알아듣는가 하고 제 목소리를 녹음을 시켰을 때 제니가 그 명령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동물 실험입니다. 제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서 TV가 뭔지 아는 개예요. 그리고 한 번도 녹음을 들려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했을 때 말을 들었을 때 칭찬을 하거나 해서 그렇게 보상을 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강아지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니 어서와. 이리와. 이리와 제니. 여기 앉아봐. 옆에 앉아. 제니 어서 앉아. 앉아. 아빠 옆에 앉아. 제니야. 삼촌 옆에 앉아라. 너희 아빠만 기다리지 말고 삼촌 옆에 앉아 그래. 제니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니 이리와. 제니 이리와. 제니 이리와. 앉아 빨리. 제니 앉아. 제니 앉아. 제니가 계속 방송으로 들려줄때는 아무런 반응을 안했는데 제가 말로 하니까 바로 오네요. 제니야 이리와. 이리와 제니. 오 제니 이리와. 옳지 제니. 이리 왔어. 옳지 왔어 왔어. 옳지 왔어 왔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옳지.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제니 코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우리 제니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